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중범의 웹툰스쿨의 사연 코너죠. 방과후 활동 그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웹툰 작가 이중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네, 뭔가가 좀 달라졌죠?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만 느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방과후 활동만 되면 음질이 굉장히 애들 장난처럼 엉망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죠. 사실입니다. 그동안 저희 컨텐츠를 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음질이었는데 맞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비가 왔어요. 예호, 감사합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님. 이거 또 일한다. 근무시간이죠? 네, 그럼요. 맞습니다. 청강대 교직원이시죠. 교원법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는. 교원법이라는 게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아, 교원법. 그게 뭐예요?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선생님으로 등록이 돼 있거나 대학이 된 사람들, 전임교원, 교수 이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디 가서 범죄를 저지른다. 잡혔어. 바로 학교로 재문제 연락이 오고. 아니면 해외로 나가면 연락 올걸요, 아마도? 내가 듣기로는. 아,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감사를 받을 때. 아, 그런 거예요? 네, 신청을 만약에 내가 나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나가면 문제가 된다. 교원법 쪼랩 주제에 안 하셔서 그랬네요. 교원법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 어떤 직업에 법이 따로 제정이 돼 있다는 게 되게 신선했달까. 아, 그렇죠. 아이들 가르치려면 기본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법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웹툰 작가들을 위해서 스케치업 인강. 꼴틱 강좌? 네, 인터넷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이래. 녹화. 인터넷 강의니까. 녹화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저 혼자서 만화가들을 위해서 했는데 10대들의 수행평가를 위해서 만화를 그리는 방법, 웹툰을 그리는 방법을 짧게 강의하는 걸 녹화를 했어요. 요즘 수행평가로 웹툰도 그려요? 그렇대요. 뭐 사자성어 만화를 그려오고, 역사 속의 한 장면 이런 거. 근데 아시잖아요. 만화는 짧게 그리라고 하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한 페이지 만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렵다. 어렵죠. 근데 암튼 그거 그리는 방법을 인터넷 강의로 제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런칭을 할 때 저한테 이걸 요구하더라고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증명서. 이런 거. 10대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강사나 강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력서나 이런 거 다 있지만 대학교 졸업 증명서 다 있는데 이게 제일 신선했어요. 경찰청에 가서 성범죄 관련 이력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서가 있대요. 그거를 내야 돼요. 제가 되게 바빠가지고 좀 못 냈거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기분을 냈는데 결국. 아무튼 간에 되게 신선했어요. 그러게요. 경찰청에 진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리 그 뭐라 그러지? 대행이 간. 그래서 그쪽에 내가 뭐를 이렇게 위임하겠다 이런 증서를 해서 인감도장을 찍어주면 그 업체에서 대신 가서 뛰어내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과연 전자발찌를 끊고 탈출한 사람인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원법이라는 게 이 얘기 왜 했지? 아 맞다. 오늘도 열심히 일을 일하시는 교원. 홍남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활동 벌써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여덟 번째 시간이라면 얼추 벌써 몇십 개의 여러분 고민 사연들을 읽어왔는데요. 슬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수는 적어지고 있지만요. 좀 보내줘요. 좀. 열정 작가 지망생 뿐만 아니라 전공생 담당자뿐 아니라 드디어 오늘은 다른 업계에 계신 분도 보내셨는데 오늘의 사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요즘 날씨가 갑자기 겨울을 향해서 가고 있어서 너무 춥잖아요. 날씨로 시작하는 거 상당히 고풍스러운 근황의 시작입니다. 할 얘기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요즘 소개팅 나가도 그렇게 안 해요. 날씨가 참 춥네요. 정말 추웠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교장 선생님 훈시 말씀 시작할 때 녹음이 울어진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일로까지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요즘 제가 그렇구나 하면 이종공 교수님 표정 보는 재미로 제가 옛날에 아내하고 주로 말다툼을 할 때 제가 항상 아내에게 부탁했던 게 그거였어요. 여보도 나에게 그렇구나를 좀 많이 해줘. 그게 뭐냐면 판단하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아 그렇구나. 이해했다. 너 마음이 그렇구나. 그런 거를 내가 요청했거든요. 이런 기분일 줄은 몰랐네. 아 그러셨구나. 무심하고 딱 좋은데요. 좋습니다. 진심을 담았어요. 근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진심을 담았어요. 근데요? 작년에 입었던 옷? 그러니까 올해 추웠을 때 입었던 옷을 다시 꺼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오리털 점퍼를 꺼내게 됐는데 다이어트 예고인가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넘겨주셨나? 죄송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라는 신호로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렇게 무례한 사람 아닙니다. 무례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해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오랜만에 옷을 입으니까 좀 두텁기도 하고 아무튼 처음에 옷을 입었을 때는 사실 출근할 때였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도착해서 아 내가 이 옷 진짜 오랜만에 입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딱 넣었는데 아 넣었는데 어머나 갑자기 뭔가 바스락하고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나야 왜 여기다 영수증을 보내? 여기다 넣어있었니? 라고 하면서 아 예전에 나 정말 싫으네 이거 버려야 되겠다 하고 딱 봤는데 근데 5만원짜리가? 5만원이요? 5천원도 아니고 5만원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 진짜 안 보고 버리려고 했거든요. 당연히 얘는 이 보스락소리는 영수증이야. 아 예전에 너무 자신을 아셔요. 이러면서 딱 꺼냈는데 5만원인 거예요. 5만원은 좀 크다. 그래서 어머 내가 왜 이랬지? 이러면서 예전에 제가 갑자기 또 좋아지는 거죠. 되게 되게 사람 마음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죠? 아 예전에 나 참 잘했네. 작년에 나 새끼 이러다가 갑자기 어우 야 그래 너 이랬구나 5만원은 근데 좀 크죠? 네 매우 크죠.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5만원 뭐 할 수 있지? 뭐 하셨어요? 그래서요 제가 그날 이정몽 교수님과 박인하 교수님께 커피를 사드렸어요. 아 맞다 그거 작년에 난지쌤이 사주신 커피 네 작년에 저에게 감사하시면서 드셨죠. 매우 잘 먹었고요. 제가 근데 가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일부러 일부러 아 이 옷은 이제 세탁이 다 끝났어. 그리고 나서 내년에 다시 꺼내 입겠지? 아 내년에 내가 기분 좋으라고 아 돈을 넣어놓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2만원 넣어놓고 막 만원 넣어놓고 야 그거 되게 지혜로운 그거 너무 근데 저는 정말 싹 까먹어요. 아 내가 어떤 옷에 얼마를 넣었지? 이거를 정말 완벽하게 까먹는 거예요. 이거 재미 요소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아 이 옷이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재밌는데요? 그래서 아 예전에 나 정말 큰일 했구나 뭐 이런 거 하루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꽝 같은 건 없어요? 꽝? 꽝은 없어요. 아 이게 들어있어요. 작년에 내는 범칙금 고지서 그런 거 되게 지혜롭대요. 지혜롭네요. 그냥 저 자신을 약간 기분을 컨트롤하는 미래의 저 나를 위한 선물 여기서 이제 플롯 궁극의 플롯 버전으로 갈까요? 플롯을 하려면요. 넣어놓고 어느 날 모월 모일 시간이 흐르고 나서 좋은 일을 하겠다며 의류하며 옷을 넣고 자려고 누운 날 퍼뜩 떠오른 5만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플롯이 되죠. 저 그런 적 있어요. 이미 또 있어. 찜질방에서 찜질방 찜질방에서 옷을 입고 주머니에다가 만원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런 경우는 왕만 있죠. 옷을 벗고 다 갈아입고 밖에 나와서 집을 갔는데 어? 만원! 맞아 맞아. 그때 이제 그게 만원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되면 5만원이고 돈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물건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드라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플롯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예전에 Enemy of the State였나요? 네. Enemy of the State 그런 거 조금만 뭐 하나 때문에 하여튼 플롯이라는 거는 언제나 그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좋은 근황이네요. 네. 즐거웠던 근황이에요. 예전에 저를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 상당히 지혜로운 팁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안 돼요. 저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옷을 버리기 때문에 아 옷을 버리세요? 그러니까 의류합니다. 이렇게 아 혹시 아내분이 너무 안 입는 옷을 안 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아내분이 이 옷은 왜 아직도 갖고 있어? 라고 하면서 몰래 버리시나요? 네. 맨날 그런데 저도 사실 남편의 옷을 영문을 모르고 이거는 안 볼 때 버려야지? 막 이러거든요. 마치 무슨 표정이 마치 레벨 99인데 레벨 1 때 입었던 갑옷 있잖아. 이거 왜 안 팔고 앉아있어?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이거 내복단이냐? 막 이러고 근데 꼭 이거는 꼭 입을 날이 있어. 그냥 둬봐. 계속 이러너라고 해서 그렇죠. 다음 생에 입을 수 있죠. 진짜 이걸 언제 입는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지금은 이해하고 있어요. 지금은 진짜요? 진짜로 입지 않는구나 내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제 근황은요. 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수업을 하다가 보니까 저 자신을 속이고 있는 순간들을 가끔씩 발견했어요. 어떤 순간이요?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이제 이빨을 닦으러 화장실에 갔는데 세면대 발휘협회 제 수업을 듣는 남학생이 있었어요. 남학생이 평소에 저에게 스토리 관련된 피드백을 많이 받았던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잘 쓰고 있어 그래서 막 치카치카 하고 있는데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하다 보면 쉬워져. 처음엔 다 그래. 하다 보면 쉬워져 라는 말을 내가 하고 그 말을 내 귀로 들으면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애들 안심하라고 바로 다시 정정했어요. 미안해. 해도 해도 어려워. 하지만 결과물은 좋아진단다. 이렇게 이게 아이들 학생들 혹은 후배들 동료들 누군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공감하려고 하던 게 좋기도 한데 가끔 그것에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러게요. 약간 저를 속일 때가 있는데요. 확실히 요즘 어렵습니다. 솔직해지는 것과 마음을 신경 써가면서 가르치는 것 사이가 줄타기 같아요. 좀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계속 많이 참아버릇한 사람들 그런데 그 참아버릇한 것으로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후배나 아니면 청년들한테 얘기해줄 때 참으면 돼. 참을 수 있는 건 참을 만큼 참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버티면 돼. 이런 식의 패키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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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를 해주는 순간 당신은 꼰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책이 있더라고요. 일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야 지금의 나 같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퍼뜩 들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되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제가 EBS 라디오에서 심야 방송했던 얘기했나요? 어떤 얘기인가요? EBS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공감이라는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멀티 DJ라고 요일마다 바뀌는 DJ가 그게 뭐냐면 생방송이고요. 학생들의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주는 프로인데요. 이게 진짜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많아요. 왜냐하면 첫날 첫 방송이 생방이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일단 쌍욕과 눈물과 아빠로부터 친부로부터 받은 성폭행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바깥쪽에는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 한 라인도 연결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던 상당히 의미 있는 와 진짜 와 진짜 아슬아슬한 살떨리죠. 네. 소름 끼쳐요. 그거를 하면서 제가 DJ로서의 트레이닝을 혹독하게 받았거든요. 진짜 진짜 살떨려요. 나중에 가면 뭐 진로 상담 연애상 나오지만 간간이 정말로 자살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전화해보기도 하고 거기서 제가 느꼈던 게 저도 모르게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요. 하면 될 거야. 이런 희망과 긍정을 빙자한 꼰대성 말을 그러니까요. 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하고 두 번째 그런 말 안 하면 왠지 응원 안 하는 것 같아서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는 것도 좀 그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몇 년간 고민을 했는데 요즘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은 요청하는 사람에게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내 딴에는 희망적이라고 말하는 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할 수 있을 거야 너는. 지금 당장 하기 싫은데 얘는. 요즘 저의 원칙은 힘들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그렇구나 내요. 더 진심 아까 홍란진 선생님 같지 말고 진짜 진심을 담아서 그렇구나 하는 거죠. 힘들구나. 뭐지? 왜 갑자기 나한테 디스가 오지? 반영이라는 기법이 있어요. 상대방의 어휘를 그대로 써서 좀 더 자세히 풀어서 내가 다시 말해보는 그게 같은 레벨이보다 더 자세해야 돼요. 예를 들면 속상해요. 친구가 싸워서 속상해요. 나는 속상하구나. 이것도 괜찮지만 친했던 친구랑 사이가 틀어져서 되게 기분이 안 좋겠구나. 이런 식으로 더 풀어서 세심하게 그대로 돌려주는 이게 반영인데 이걸 반복하면 상대방의 자기 상태를 객관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최대한 조언 잘 될 거야 같은 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해봐 이런 종류의 말은 최대한 아끼려고 하는 게 상담에서는 사실 그런 조언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그걸 원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오는 것 같아요. 따로 오는 것 같아요. 저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얘기하고 있지? 교수님 휘파람 한번 불러주세요. 무슨 소리가 갑자기? 영문을 모르겠네. 교수님 휘파람 엄청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소문났던데 본인께서 그렇게 소문을 내시고 다니신다는 그런 소문까지 났던데 휘파람 불어줘 휘파람 휘파람 이게 어떻게 된 연유냐 그러면요 어저께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교수님 한 3명과 함께 4명이 회의실 이런 데서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휘파람 혼자 막 이렇게 불다가 들어오신 거죠. 휘파람 잘 부네 혼자 불 때는 대충대충 불잖아요. 잘 부네 한 분이 우리 아들도 휘파람 잘 분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저는 글로벌 클래스입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진짜 저렇게 자기 입으로 말씀하신다. 워낙 친한 사람이라서. 저는 제 건강한 심리와 높은 자존감의 비결은요. 못하는 거에 대해 포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구나. 잘하는 건 열심히 어필합니다. 그렇구나. 그럼요. 사람인데 잘하는 거 칭찬받고 싶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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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최근에 역대 세계 휘파람 대회 우승자 영상들을 찾아보다가 한 명 정말 넘사벽 빼고 몇 명 정도 애매한 수준을 빼면 대부분은 제가 더 잘 부르는 그래서 어제 지금 방금 홍쌤같이 깔깔깔거리는 분들이 불어봐 불어봐 하시길래 한 번 불었죠. 오 불었죠. 기절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아 진짜 들어보고 싶다. 진짜 들어보고 싶다. 진짜 진짜. 한 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조커의 명언이 있죠. 잘하는 건 공짜로 해주면 안 됩니다. 자 조건을 걸게요. 저희 웹툰스쿨의 구독자 수가 천명은 됐대. 천명. 지금 600 몇 명이죠? 아직 많이 남았네. 구독자 천명 넘어가면 팜팜 이제 붑니다. 좋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종공 교수님께서 뭔가 간과하고 계신 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종공 교수님의 휘파람을 듣고 싶다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둘 다 우는 거죠. 웹툰스쿨 천명도 안 넘고 나도 상처받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듣고 싶지 않은데 혼자서 공약을 걸고 요즘 여러분 보이세요? 이게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는 변화하는 게 캐릭터잖아요. 홍란진 선생님이 이렇게 사람이 악해졌어요. 휘파람 불어줘 이러더니 휘파람 불어줘 그냥 공짜로 다 듣고 싶어 라고 생각하지 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언젠가 때가 되면 아 근데 진짜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 듣고 싶네요. 음량과 음정 정확함 텅잉 정확한 스타카토 이 모든 것들 다 언젠가 기대됩니다. 웹툰스쿨 분들 구독자 천명이 넘어가면 불텐데요. 듣기 싫으면 듣지마. 듣지마. 자 요즘 깜짝이야 갑자기 휘파람 얘기하셔가지고 아까 눈동자가 매겨야겠다. 이 표정이었어요. 하나 잡아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잘 안 잡히지 않아요? 네 잘 안 잡히죠. 되게 약오르죠? 아니 별로 약오르지 않아요. 이빨을 왜 물고 약오르지 않고요. 자 아 너 왜 이렇게 깐죽거리냐. 어디 가면 어디 가면 진중한 사람입니다. 친해지면 깐죽거리죠. 네. 자꾸 홍란진 선생님한테 제가 다중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의 근황 하나 네. 얼마 전이 바로 2017년 제 17회 만화의 날이었어요. 아 맞습니다. 매년 만화의 날 가장 그 흔해 빠진 사람은 저입니다. 뭐 만화가 옆에 이사 네. 뭐 모든 모든 것의 진행을 저한테 던져요. 너무 잘하시니까요. 진짜 무슨 일당 300만 원의 값어치를 하세요. 혼자서 30만 원 받고 하루 종일 이제 30만 원 주나? 더 주겠지? 아튼 그날 아침부터 쭉 이제 만화의 날 진행을 했는데요. 평소 만화의 날에도 물론 기분 좋은 일이 많지만 이번엔 특히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시죠? 만화의 날이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시상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우리 만화상 어떤 상이죠? 홍 박사. 지금 장대의 만화를 어떤 만화가 우리 만화의 대표성을 띌 수 있을까라고 평론가 아니면 관련 만화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고심하고 3차에 걸쳐 선정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거쳐서 다섯 작품을 항상 고르고 있죠. 보통 수천 작품 중에서 다섯 개를 고릅니다. 네. 제가 이번에 1차 심사를 했었는데요. 1차를 거르는 거는 이번에 2천 작품이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도 누락된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작품이 빠졌습니다 하고 올린 작품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권위가 있는 상입니다. 그렇죠. 상에 있어서 권위라는 건 좋은 의미의 권위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 권위가 생기냐면 역대 수상작을 봤을 때 그 권위가 확신으로 바뀌거든요. 네. 확실히 이거 왜 받은 거야? 이런 수상작들이 줄줄줄 있으면 별 권위가 없어요. 맞습니다. 두 가지죠. 상금과 역대 수상작품. 그 두 가지 모두 오늘의 우리만의 상이 만화기에서 가장 작가들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상인 것 같아요. 굉장히 3차의 심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 혹여나 내가 놓쳤을 만한 작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살펴보게 되고 심사위원들도. 한 번씩은 다 살펴보고 그리고 이게 모든 작품이 요건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심사 1차 심사 바로 직전까지 20화 이상 연재된 작품이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어느 정도의 플로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고 그러면 이 정도의 흐름상 어떠한 주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 작가분은 어떤 필모를 갖고 있나 이런 것까지 다 참고를 합니다. 만약에 노벨상이네요. 네. 그렇죠. 한 3화 나왔는데 진짜 재밌다. 그렇다고 못 받아요. 그럼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작품의 정체성이 드러날 만큼은 연재가 돼야 됩니다. 오늘의 우리말화상 이번 해에 수상작이 너무너무 의미있고 좋은 작품들이 많아서 네. 맞아요. 그날 매번 이렇게 만화의 날 때 사회를 볼 때 이 수상작품을 발표하는 영광을 제가 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떤 작품을 받았죠? 이번에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 그렇죠. 네. 그리고 돌베 작가님의 샌프란시스코 화랑관. 네. 그리고 이훈 작가님 팀 비파. 팀 비파의 캐셔로. 네. 그리고 미역의 효능님의 아 지갑 놓고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단지 작가님의 단지. 다섯 작품이 나왔죠. 네. 전반적으로 저는 보면서 이거 진짜 당대성이라고 할까요? 상 이름 자체로 오늘의 우리말화상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의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만화의 현지수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제가 다 좋아하는 작품들이 받았고요. 맞아요. 특히 이 중에 돌베 작가님. 네. 저희 또 애청자시잖아요. 맞아요. 돌베 작가님 정말 활발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 뭐냐. 계룡선녀전 포스프레를 하고 와가지고 앉아있어요. 네. 그래서 옆에 이렇게 예쁜 꽃을 달고 오셨고. 그리고 예쁜 계량항복을 입고 오셨는데. 저는 딱 보고 알았어요. 네. 그 썸네일이랑 똑같이 생겨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쾌활하시고. 네. 아무튼 이 작가님들 중에서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신 것으로 확인된 분은 돌베 작가님밖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편파적으로 돌베 작가님 축하드립니다. 돌베 작가님을 진짜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적당히 축하드립니다. 아. 며느라기 작가님 들으신다. 아. 수신지 작가님. 수신지 작가님 들으신다. 누나 축하해. 수신지 작가님의 며느라기는 두 가지 상을 한꺼번에 받으셨어요. 한국 만화가협회장 상과. 문체부 장관상. 네. 문체부 장관상.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았죠. 네. 그 의미가 뭐였을까요? 일단 윤태호 만화가협회 회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면서.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쩌면 올해는 작가들이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새로운 시대의 원년이다. 네. 그 이유는 며느라기 때문이다. 아. 맞아요. 며느라기는 매체의 손을 빌지 않고 직접 작가가 SNS를 통해서 자신만의 창구에서 독자들을 모아낸 작품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아티스트가 매체로부터 자유로움을 획득한다는 건. 그렇죠.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론 그게 지속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한 번의 포스팅에 댓글이 기본적으로 몇만 개가 달린다는 것은. 어지간한 웹툰을 위해 만들어진 포탈의 댓글수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분명히 수치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기록들이 나왔고요. 네. 이게 매체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예술이든 간에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에게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집에서 내가 용돈을 계속 받고 쓴다. 그리고 집에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다라고 하시면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거부하기가 힘들어요. 당연하죠. 언제나 거기에는 권력관계가 생깁니다. 물론 권력관계가 다 좋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럼요.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도 학점으로 인한 권력관계, 강의평가로 인한 역권력관계, 아내 부인, 남자친구, 그냥 일반 친구 사이에서 다 있잖아요. 작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체 혹은 담당자와 권력관계와 역권력관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에서 한 번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어떤 실험적인 시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만화가 모든 작품이 자본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몇몇 작품은 이런 식의 작품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기는 매우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굉장히 의미 깊고 재미없는 얘기를 너무 길게 했으니까 빨리 지나가죠.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요. 오늘의 우리말화산 특집 한 번 하죠. 그럴까요? 이 다섯 작품에 대해서 조금씩 소개하는 영업활동 저랑 함께 기회를 한 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저 맘대로 막 하나요? 지금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네 멋대로 하냐? 뭐 이런 표정을 듣고 있어요. 아니, 저도 한 번쯤은 이분들의 작품을 언급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아, 우리의 안목자랑이요? 남이 상 받고 생생낸다, 막? 하여튼 진심으로 다섯 작가님들, 아, 여섯 작가님 다섯 작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응당 받아야 될 작품들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근황, 공적인 근황, 사적인 근황. 사적인 근황 뭐가 있었지? 아, 요즘 저 기자를 취재하고 있어요. 기자가 제 다음 말화에 나오는데, 기자를 취재하면 재밌는 게 취재만 하던 사람을 취재하잖아요. 그러게요.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어, 신기하다. 네, 처음엔 막 내가 취재해야 할 게 전혀 없을 텐데요?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누구 취재하러 가실 때들 듣는 말씀 아니세요? 그랬더니 아, 이러시더라고요. 음, 그렇네. 재밌었어요. 자, 저의 취재기나 작품 준비기는 또 다음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도 굉장히 알차고 많은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방과 후 고민활동 방과 후 고민활동 일단 첫 번째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됐어요. 장성규 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작곡으로 밥 먹고 살고 있는 더블토우라고 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더블하고 티오네요. 종범 작가님 트윗을 보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시타를 위하여의 잠깐만, 잠깐만. 내기하죠. 네. 더블토, 더블투, 더블티오. 뭘로 하실래요? 전 더블토? 전 더블투. 아니, 더블투. 더블티오. 자, 장성규 님, 후기 남겨주세요. 후기 남겨주시고, 저는 더블토? 더블토? 네, 저는 더블토? 더블토. 두 중에 누가 맞는지 남겨주시고요.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심각한 어떤 페널티를 주겠습니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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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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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범 작가님 트윗을 보고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 시타를 위하여의 하가 작가님의 롱터뷰를 처음으로 혜진 양 작가님의 롱터뷰까지 두 편을 듣고 아껴두었다가 연휴에 라섹 수술 후 휴식하면서 쭉 다 들여버렸네요. 궁극의 플롯은 앞에 근황을 들으며 한참 웃다가 본론에 들어가면 잠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쩜쩜쩜. 저희 타지입니다. 저희 타지예요. 처음 시작은 종범 작가님에 대한 팬심이었지만 지금은 홍란지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만세! 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작가분들은 노래를 듣거나 영상을 틀어두고 소리를 들으면서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일의 특성상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데요. 그래서 작업실 출근할 때라던가 작업하다가 쉴 때 웹툰을 보면서 쉬어준답니다. 저와 다른 상상의 표현을 보는 것은 언제나 즐거우니까요. 고민까지는 아니지만 최근에 보는 웹툰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는 일주일에 보는 작품이 200여 편 정도 되었는데요. 아마 일진 소재의 만화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금은 4분의 1 정도인 것 같네요. 그래도 50편씩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엄청 많이 보세요. 웹툰 엄청 보시네요. 네. 신작들은 올라오면 꾸준히 찾아보긴 하지만 몇 화 못 가서 흥미가 끊기고 만답니다. 초반에 시선이 확 끌렸다가 그 이후에 기대에 못 치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네요. 제가 그 소재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더 이상 끌림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굳이 많은 작품을 볼 필요는 없지만 혹시나 보석 같은 작품들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니 괜히 아쉽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무튼 열심히 듣다가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두서없이 적어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팟캐스트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자체 편집하셨군요. 몇몇 롱터뷰에 모셔달라고 부탁하는 요청이 늘 들어오기 때문에. 아무튼 장성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블토님. 더블토님. 만약에 내가 지면 뭐 시킬 거예요? 아주 생각해본 적 없는데 지금 불현대 생각났네요. 휘파람? 아까 약속했으니까 안 되죠. 왜요? 천명했잖아요, 약속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공짜로 들어야죠. 이중계약은 안 됩니다. 자, 장성균님 일단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웹툰을 굉장히 많이 봤다가 많이 못 봤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사람으로서 공감도 되고요. 근데 이게 이분은 지금 다 만화들이 좀 비슷한 만화가 많이 올라오면서부터 보는 작품의 수가 줄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두 가지가 항상 있더라고요. 저의 경우에는 웹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분화가 되고 그렇죠. 분화가 된다는 말은 한 매체의 다양성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작품이나 성향끼리 묶여서 매체가 분화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네이버 같은 경우가 반대죠. 네이버나 다음같이 종합 플랫폼을 추구하는 곳은 구색을 다양하게 갖추려고 노력하고요. 그렇죠. 반면에 탑툰이나 레진이나 배틀코믹스, 투믹스 이렇게 분화가 되면 될수록 자기만의 색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매체들이 생깁니다. 이게 두 가지 현상이거든요. 흔해 보이는 착시 현상이 보일 때도 있고요. 실제로 많이 그려지는 소재가 여러 번 소비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아 그렇죠.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동시에 저는 이것도 있어요. 저는 독자로서 많이 보고 많이 훈련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취향이 한 번 알을 깨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취향이 이렇게 확 하고 넓어지면서 절대로 안 보던 종류의 이야기나 작품이나 스타일. 아 그렇죠. 그거를 즐기게 되냐, 아직 못 즐기는 삶을 살 거냐, 이 기로에 서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성규님, 함부로도 조언한다. 아, 큰일 날 뻔했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깜짝이야. 나도 모르게 조언할 뻔했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썼어요. 한 번 만화를 잘 안 보게 됐을 때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안 보는 만화, 내가 안 보던 종류의 만화, 안 보고 싶은 느낌의 만화를 그냥 봤습니다. 본인의 취향이 아닌 거. 네. 그 기간이 짧지는 않았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물론 그거보다 더 싫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고3 때, 군인 때 이럴 때, 그 기간이 한 한 두 달 지나고 나서 전에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맛의 만화들을 즐기게 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그때 그래픽 노브를 팠어요. 네. 뭐야 이거.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러게요. 오래 걸리고. 그때 제가 뭐 이비쿠스, 아니면 또 누가 했냐. 그 누구지, 누구지. 앨런 뭐? 마르크 앙투안 마티웨. 아, 약간 어렵고. 어른 그래픽 로그를 보셨구나. 되게 좋아합니다. 아스테리오스 폴립, 이런 걸 그때 팠는데 한 번 확 열려보였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시험 공부하기 싫었다가 윙크, 윙크에 빠져가지고 순정만화하면 확 빠지고 이렇게 좀 취향이 한 번씩 빅뱅했던 때가 있어요, 저는. 장성규 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 근데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한참 공부하던 중에 만화 말고 다른 책만 보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만화 읽는 재미가 뚝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흐름을 계속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뭔가 뚝 끊기고 나니까 이제는 전혀 흥미가 없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웹툰으로 논문을 쓸 건데 웹툰이 이렇게 안 봐도 되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는데 썸네일을 보면 내 취향이 아니야, 내 취향이 아니야 하면서 내가 막 거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발견하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아, 이러지 말자. 이게 1위 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연구자가 네 취향으로만 이걸 보니?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참 자신을 잘 혼내세요. 저는 좀 많이 혼나야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스스로 혼내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막 시네탑 보고 트레이스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 시네탑은 정말 자기 취향이 아니었나 보네요. 아니, 저 같은 애 저는 소년만화 잘 안 봤거든요. 아, 소년만화를 확장하는 이 도피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1위인데 내가 이거를 왜 뭐가 잘났다고 이걸 안 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저는 그랬다고요. 더 혼내고 있잖아. 저는 그랬다고요. 자신을 참 잘 혼내세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 번 보기 시작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제 취향이 확장이 되더라고요. 한 번 확장될 때가 있잖아요. 네. 아, 그래서 아, 이 작품은 이런 작품은 이런 장르는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제가 병반만화를 한 번 빠질 때도 그랬고요. 네. 진짜 이런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장성규님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장르의 경계를 넘어서는 뮤지션들 인터뷰 같은 거 보면 많은 경우가 그런 체험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현지인들이 하는 현지의 음악을 듣고 여행의 모든 감흥과 섞여서 받아들여지면 갑자기 너무 좋아지잖아요. 네. 내가 관심도 안 갔던 분야의 리듬이나 멜로디였는데 그럴 때 한 번씩 확 그쪽으로 갔다 오고 이런 체험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화나 웹툰도 취향에 있어서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갑자기 그거랑 생각난다. 뭐요? 왜 사람들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게임 같은 거요? 게임이요? 게임이요? 네. 게임이요. 죄송해요. 게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진입할 때 이거 좀 어렵지만 재밌어 하는데 그게 점차 점차 이렇게 스테이지를 하나씩 깨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이게 어려운 정도가 가감이 되어야 사람들이 재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레벨 디자인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이 레벨 디자인은 어느 순간 이걸 다 깨버리면 사람들이 더 이상 재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그 익숙한 전형성과 그 이외에 그런 클리셰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예측 불허함이 한 7대 3, 8대 2의 비율로 계속 고정이 되어야 재미를 느끼는데. 아, 역시 남편분께서 게임 업계 계셔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장성규 님이 약간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독을 하셨잖아요. 많이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아, 이런 작품은 이렇게 될 것 같애라는 것에 대해서 막 9대 1 아니면 진짜 10대 0의 비율로 파악하게 돼버리신 것 같아요. 맞네. 맞네. 그 정도로 뛰어넘는 지금 이종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다른, 완전히 다른 장르의 그래픽로브를 읽어보신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환기가 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작가들에게 딱히 좋은 존재는 아닙니다. 장성규 님 같은 독자. 아, 그런가요? 너무 만화를 잘 아니까. 그렇죠. 흔한 걸 하면서 되게 중요한 몇 가지 새로운 걸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원래 제 팬이었다고 하셨는데 홍란희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만세까지 하신 거 보니까. 감사해요. 네. 괜찮으신 분이네요. 자, 모티프 님. 네. 안녕하세요. 의정범 교수님, 홍란지 교수님. 극한직업 동화 작가 편을 찍고 있는 모티프라고 합니다. 동화 작가님이시네요. 저는 웹툰에 도전할 마음이 있고 출판 만화 애니메이션도 엄청실히 좋아해서 웹툰 작가님들이 하시는 방송을 쭉 스토킹하다가 여름에 이 방송을 발견했어요. 과거에 이미 끝난 방송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고 종종 천재 만화가를 불러서 두 교수님이 함께 썰 풀어주시길래 나도 혜성같은 작가가 돼서 초대석에 나오리라는 각오를 잠깐 다졌다가 아, 당장 말하고 싶다. 작가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봤어요. 사실 굉장히 굶주렸거든요. 외로운 마감러들께서 많이 계시죠? 자, 아래부터 사연입니다. 네. 태어나서 처음 보내는 청취자 사연이니까 크고 웅장하게 읽어주세요. 웅장! 모티프님 반갑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어떻게 읽지? 저는 주변에 작가가 없어요. 전공이 아니라 주변에는 그림을 그리는 친구조차 없어요. 동료 작가와 함께 카페에 앉아서 내 작품에 대해서 긴긴 토론을 해본 적은 있어요. 꿈에서요. 그만큼 바라셨군요. 처음에는 저의 이런 상황이 그저 다른 작가보다 조금 쓸쓸한 정도일 줄 알았습니다. 사교장을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늘 남보다 나에게 충실하며 궁지에 몰리면 정신 승리를 할 줄도 아는 이기적인 고독가형이라고 살던 대로 살 줄 알았죠.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티내지도 않았습니다. 티내지도 않았습니다. 관심이 작은 상황이 간섭이 적은 상황으로 이어지리라 낙관하고 있었던 거죠. 어리석었네요. 문장욕이 그러게요. 그러던 중에 여차조차 해서 쓰고 그리고 북치고 장구친 첫 번째 동화를 완성시켰고 축하드립니다. 이제 편집부를 거쳐 시중에 나올 날만 기다리며 글 작가님과 여름부터 약속했었던 두 번째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모전 공고를 보게 되었죠. 무려 황금도깨비상 비룡소 황금도깨비상 이런 상이 있군요. 동화 쪽으로 동화 일러스트레이션 워낙 좋아하는 공모전이고 동화 작가들에게 의미가 큰 상이라서 늘 마음속에 꼭꼭 담아두고 있었어요. 특히 상금을요. 상금을 말해도 모르겠어요. 공모전 스케줄을 보자마자 제 이성은 뜯어말렸지만 본성은 가라 거지 가라 거지 라고 외치더군요. 그렇다고 글 작가님과의 작업을 공중분해할 수는 없으니까 원래 혼자 도전하려던 웹툰을 내년으로 미루고 대신 공모전에 몰두했어요. 글 작가님은 제 주변의 유일한 작가님이지만 원래 저희 학과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아직 어려운 분이시고 제 또래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시자 세 군데에서 강의를 하시느라 늘 바쁘신 분입니다. 작품과 작가와 우리 아동문학의 미래에 대해서 차 한잔 마시며 대화할 상대가 아니세요. 결정적으로 집도 너무 멀고요. 그러던 지난 날 자다가 가슴이 심하게 답답해서 일어났고 화장실을 가려다가 문지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어머나 어떡해요 뭔가 몸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순간 의심하던 증세가 있어서 가슴은 철렁했지만 다행히 육체의 문제지 멘탈 쪽은 아니더라고요. 차라리 다행이다. 멘탈은 건재하구만 심하게 긍정적이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병원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모티브 작가님 병원 가셨던 거죠? 갔다 오셨겠죠? 네. 자고로 건강은 누가 걱정해줘서 낫는 게 아니다 싶어서 혼자 조용히 덮어뒀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창 작업하기 힘들어지더니만 지난주에는 갑자기 앉아서 코피를 쏟은 후에 회복이 안 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첫 번째 동화를 마무리 지을 때부터 계속 방황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징징거릴 필요가 있겠구나. 아 그럼요. 저도 느끼긴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렷하게 보이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어서 발가락에 힘줘가면서 버티는 기분이에요. 아이고 작가가 아닌 사람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의 한계는 분명하니까 함부로 끙끙댈 수 없어요. 밀쳐지는 기분을 아느니 차라리 입을 다물기로 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당장은 고민에 고민을 더 추가하는 느낌이라서 이것도 다 지나가 봐야 알겠죠. 문득 이종범 교수님 홍란지 교수님의 20대 중반은 어떠셨을지가 궁금해요. 몇 화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종범 교수님의 펜촉 목걸이 얘기해 주실 때 아 아직 제 흑역사가 아직 안 나갔죠. 아 아직 안 나갔구나.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때 흑역사 특집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믿기 힘든 과거를 믿기 힘들 정도는 아닙니다. 믿기 힘든 과거를 덤덤하게 나열하며 끌어안는 이종범 교수님 모티푸님에게 있어서는 팬촉 목걸이가 믿기 힘든 과거 믿기 힘든 과거 믿기 힘든 과거를 덤덤하게 끌어안는 이종범 교수님인데 대신 수치심에 바들바들 떨며 전력을 다해 놀리는 홍란지 교수님 그때 그랬죠. 두 분 케미에 매우 웃겼습니다. 이 사연을 계기로 또 해주세요. 언제 읽으실지 모르지만 흑역사 특집을 적극 검토해 보시리라 믿고 여기까지 쓰겠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홀가분해졌으니까요. 당연히 쓰시는 것만으로 모티푸 작가님 일단은 병원을 꼭 가시고요. 가셨겠죠? 네 가셨겠죠. 가셨길 바랍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고독한 직업이죠. 하지만 저는 작가라고 해서 꼭 그렇게 일부러 안으로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검증된 소수의 친구들과는 허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작가로서 더 도움되는 것 같기도 하고 홍란지 교수님하고 팟캐스트 녹음할 때가 생각보다 저한테 굉장히 큰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저를 놀려먹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 봤어. 아주 활력소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흑역사 특집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건 근데 일방적인 저의 흑역사 특집이라 저는 깠으니까. 아 진짜 저는 깠으니까 조만간 호랑 작가님 편 올라오면 그 앞부분에 한번 들어보시면 저 너무 까는 것 같아요. 저는 다 까잖아요. 그래요? 저도 다 깝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 깠어요. 제가 너무 뭔가 저의 설득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덤덤하게 저의 흑역사를 끌어안아서 착청 효과 흑역사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시는 것뿐입니다. 조만간 흑역사 특집 가르치고 홍란지 선생님의 흑역사 특집 올라올 거고요. 추신 다른 작가님들은 카페에서 무슨 메뉴 시키세요? 동네에 좋은 카페가 많아서 저도 카페를 작업할 때 애용합니다. 무려 수지랑 이종석이 와서 드라마를 찍었다더군요. 커피도 맛있고 케이크도 맛있고 올 가을은 날씨도 좋네요. 이분 지금 되게 외로우신 것 같아요. 많이 외로우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해달라고 징징거리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정도면 이분 엄청 참으신 거예요. 자기를 속이게 되면 저는 가끔 그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꼰대 짓 하나? 모티프 작가님은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저를 속이는 시절이 항상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내가 직접 정하지 않은 캐릭터의 모습들 때문에 거기에 나를 맞추는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가란 이런 거지 라는 거를 되도 않는 데서 주워듣고 제 머릿속에 딱 자리를 잡으면 저는 실제로는 뭐 예를 들어서 아이언맨이 훨씬 재밌는데 옆에서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막 재밌다 그러면 아 그거 좋은 영화지 이러고 얘기해야 된다거나 굉장히 흑역사지요. 참고로 이건 저의 에세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저 그랬었거든요. 취향에 대한 컴플렉스 그게 왜 컴플렉스예요? 작가라면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봐야지 이런 거 어서 주워들었다 칩시다. 자기 취향과 다른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을 누구나 보내줘. 네 그렇죠.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다 똑같이 보냅니다. 그 시기를 그렇겠죠. 이거죠. 되고 싶은 내 모습과 실제 나의 모습 사이에서의 갭에서 사는 기간이 누구나 있어요. 그럼요. 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이야. 그런데 어딘가에서 또 이상한 걸 주워들어가지고 제 얘기입니다. 모티브님 제 얘기예요. 작가라면 고독을 즐길 줄 알아야지. 뭐 이런 거 만약에 한 7살 때 들었다 칩시다. 말도 안 되죠. 네. 그런데 괜히 또 혼자 혼밥 먹으면서 저는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혼밥을 했지만 바쁘니까 혼밥을 했는데 그렇게 실제로는 막 사람들한테 가서 부대끼고 싶고 그러면서도 일부러 자기를 속이다가 못 견디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실제로 그분은 혼자 있는 게 좋은 분이야. 그런데 사람이 또 기복도 있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하잖아요. 가끔씩 사람 만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티프 작가님께 제가 무슨 조언을 하는 건 아니고 솔직하게 만나고 싶으면 만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저희한테 사연 보내시고 아 안 되겠어. 우리 그 웹툰스쿨 사연자들 진짜로 오프라인 한번 만나야겠어요. 얼마나 올까요? 글쎄요. 한 10명? 10명 많이 잡으시네요?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저 한 3명 생각하는데 아 진짜요?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 아는 사람들 3명? 3분 3명은 넘겠지. 넘을 거야. 5분은 넘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 아무튼 한번 해야겠어요. 고기 먹으면서. 그때 나오세요. 그래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스스로 녹여주는 네네. 힘내세요. 다 모여서 고깃집에서 각자 따로 앉아서 혼자 먹는 거야. 네. 그게 뭐야. 플래시모프? 아무튼 간에 마지막 추신에 대해 답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작가님 카페에서 무슨 면을 시키세요? 저는 투썸플레이스에서는 아이스박스라는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오레오가 오레오가 콕콕 박혀있는 아이스크림 같은 저 그거 먹다가 혈관 터질 뻔했어요. 왜요? 당근 때문에. 아 진짜요? 너무 달아서요? 되게 달던데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른의 입맛인가? 아니 내가 매운 것도 못 먹고 애기 입맛인데. 되게 달구나. 저 딱 좋던데. 저는 완전 달아가지고 당근에 절여진 기분이랄까. 맛은 있더라고요. 이름이 아이스박스여가지고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 그리고 거기에서요. 그리에르 치즈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그리에르 치즈 케이크요? 지금 만화 얘기할 때보다 생생하시네요. 어우 진짜 저는 단 거만 주면 생생해집니다. 그리에르 치즈 케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거 안 먹어봤네 내가. 어 그것도 굉장히 약간 살짝 짭조름한 맛도 나면서 달콤하면서 너무 맛있어요. 네 학자 홍란지 선생님의 평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 거 되게 싫어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저는 짠 쪽. 짠 거. 그러다가 단짠단짠의 눈을 떠버리고 35세가 지나가면서부터 단맛을 좋아하게 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저도 당분을 당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한 두 살 때까지요? 아니요. 저 서른 살 때까지? 진짜요? 아 스물여덟 살 때까지.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요? 아 되게 느끼지 않아서. 아 저런 기분이셨구나. 그렇군요. 네. 아무튼 안 좋아했는데 되게 기분이 안 좋으니까 모티프님하고 약간 비슷한 기분이 들 때가 저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때. 고독 쌉싸름 할 때. 네. 정말 아무도 나의 마음은 모르겠지? 하고 저도 움츠려들고 이야기 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럴 때 그러면 나를 위로해 줄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다가 홍차에 빠지다가 아. 네. 그러다가 갑자기 단맛에 빠지게 돼서 매일매일 초콜릿 하나씩을 클리어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그 전까지는 저는 초콜릿을 제 돈 주고 사본 적이 없어요. 당분이라는 당이라는 밈의 숙주가 되셨군요. 이거 이게 그래도 나를 위로해 주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너무 슬프잖아. 그쵸. 너만은 버리지 마 당분아. 네네네.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된 거죠. 저는 이제 진짜로 느꼈어요. 아. 30대가 꺾이고 나면 당이 떨어진다는 걸 체감하게 될 거야. 라는 제 친한 어떤 지인의 저주를 확인했어요. 진짜로 당이 떨어진다는 느낌? 그리고 당을 먹었을 때 이게 뿅 하면서 게이지가 차는 느낌? 이런 것들을 제가 체감하면서 아. 이렇게도 나이를 먹는구나. 교수님이 당이 떨어진다는 기분을 어떻게 느끼세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요. 네. 일단은 제가 스토리 쓰거나 할 때 머리가 이렇게 생각이 쭉쭉쭉 진행하다가 턱턱 막혀요 계속. 그 다음 연상 그 다음 논리 과정으로 못 넘어가요. 근데 그때 진짜로 이 당분을 딱 투입해주면 다시 이렇게 부르릉 이런 게 좀 있고요. 진짜 약발 잘 받으시는 스타일이야. 네. 저는 좀 잘 받았어요. 저는 플라시보 노시보의 황제예요. 아. 그러니까요. 아. 모든 건 마음먹기에. 아. 되게 꼰대 같아. 그러니까 노력을 하세요. 여러분. 아무튼 모티프님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제가 안 들어봤네요. 아. 제 카페 메뉴. 저는 카페 메뉴. 카페에 가면 거의 99.95%는 무조건 아메리카노입니다. 아. 아메리카노. 라떼나 달달한 거를 시켜본 횟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10번 안 됐걸요? 진짜요? 그러나 먹고 싶을 때는 이걸 시킵니다. 먹고 싶어질 때는 이걸 시켜요. 그 커피빈의 카페수아. 그 연유를 넣은 카페수아? 카페수아. 그게 진짜 머리가 띵할 정도로 달달한 연유. 아. 베트남 커피 같은 거구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연유 진짜 단 연유. 카페스어다라고 부르거든요. 베트남 커피를. 네. 네. 연유 넣은 커피. 엄청 단 연유를 아주 많은 농도로 넣고 네. 맞아요. 그거예요. 처음에는 밑에 가라앉은 연유만 한 모금 쪽 빨아요. 아. 맛있죠. 내가 쨍. 맞아. 온몸에 막 단 기운. 그리고 저어갖고 네. 카페수아를 지금까지 제가 한 3번 정도 먹은 것 같아요. 카페수아다. 아무튼 저는 저는 무조건 아메리카노만 먹고요. 원두는 좀 가려요. 산미쪽보다는 산미쪽은 별로 안 좋아요. 산미쪽은 안 좋아하는데 아주 좋은 원두 신선한 원두는 산미도 좋아합니다만 보통 웬만한 데서는 산미쪽 반대로 갑니다. 아무튼 뭐 그리고 저는 저런 케이크보다는 샌드위치나 소세지나 햄 들어간 거예요. 짠 거요. 짠 거.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다음이요. 네. 모티브 작가님께 하시는 말씀. 아 네. 됐어요? 네. 다른 분들도 이렇게 힘드실 때가 있을 텐데 저도 이렇게 혼자 움츠려질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종봉 교수님과는 좀 다르게 제 취향이 너무 대중적이지 않아서 고민이 좀 많았어요. 그러세요? 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나는 가수다라는 걸 보면서 확신을 했는데 제가 응원하는 가수는 항상 좋은 성적을 못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규찬 조규찬 씨요? 아 나 조규찬 가수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 조규찬 씨를 무지무지 좋아하지만 전 진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건 그냥 경연에 맞는 형식 때문에 떨어지신 거 아닐까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근데 어느 정도는 실력이 모자란다고 보는 건 아니고 약간 대중의 척도라고 느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전까지 제가 약간 그런 약간 재수없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네. 뭔가 있어 보이는 거 좋아하고 너는 그걸 너는 뭐 그런 거나 좋아하냐? 뭐 이런 말은 안 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 저런 거나 좋아하고 격떨어지게 정말 뭔가 저는 아 나는 이게 되게 좋아 뭐 이러면서 거기에 막 빠져있는 스타일이었는데 그 나는 가수다의 조규찬 씨 처음 나온 화에 박기영 씨하고 듀엣하잖아요. 그때 그 중간에 듀엣하시면서 그 스켓처럼 솔로를 하시는데 두 명이 유니즌으로 하는 장면이 거기 진짜 소름 쫙 쫙 돌았어요. 진짜요. 너무 잘해요. 너무 좋잖아요. 녹음한 것처럼 보컬의 끝들인데 다들 근데 이 스타일과 취향의 문제 그쵸. 그래서 아무튼 그때 제가 나가수의 조규찬 씨 떨어지시는 걸 보고 그때 약간은 확신한 것 같아요. 아 내 취향은 대중적 취향하고 좀 거리가 있구나. 그것도 좀 애매한 말인 게 이소라 씨 처음 나오셨을 때 낯선 사람들 때 저는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네 너무 좋죠. 분명히 마이너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나는 가수다에서는 메이저였거든요. 그렇죠. 그렇기도 했죠. 이렇게 취향이나 스타일도 돌고 도는 거라서 맞아요. 네 그렇기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대중적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제 친구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눈여겨보지 않는 것에 제가 관심을 두더라고요. 아홍란진 선생님 그런 분이셨군요. 이렇게 아는 거 많은 누나 이거 뭐예요? 그러면 넌 몰라도 돼. 그렇나? 너가 보기엔 좀 어려워. 다 버리는 아니요.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생각했죠. 누나 이번에 영화 아까 봤어요? 그러면은 아 너 그런 거 보는구나 이러면서 가버리고 이런 누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뭐 그런 선배들 많이 있었죠. 네. 주변에 되게 이렇게 막 고급 취향 고급진 취향을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진 않아요. 고급진 취향인은 아닌데 아무튼 그런 식의 생각을 여러 번 자꾸만 반복적으로 아 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른 걸 좋아하는구나 를 느끼게 되니까 저 사람들은 내 기분을 이해 못 할 거야 라고 혼자서 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모티프님의 생각처럼 아 나는 아 나는 혼자서 내 거를 내 고민을 나만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얘기할 필요 없을 거야 어차피 이해받지도 못할 텐데 아 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의 시간을 굉장히 오래 보내기도 했어요. ADP드가 이렇게 생기죠. 네. 그런데 저도 똑같이 아 누군가한테 이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왜 나쁠까 라고 한참 후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자기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인 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아주 아주 어떤 나만의 고민은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겪어봤을 법한 고민인데 이게 어떤 나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 고민을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의 또 오만이었나 라는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뭔가 내가 힘든 점을 친구들한테 조금조금씩 얘기를 하니 친구들도 본인도 나름대로 또 힘든 점이 있었고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치유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수진씨가요? 네. 수진이와 이림이와 혜정언니와 아 네. 여러 친구들 다 모이지? 네. 저희 잘 모여요. 홍란지와 아이들 하죠. 맞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과정이랑 같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뭐 어때 이런 거. 네. 맞아요. 자. 아무튼 요즘 제가 캐릭터 관련된 수업하는 거랑 좀 맞물려요. 네. 동경의 포인트와 공감의 포인트 내가 되고 싶은 나와 실제의 나 이 사이에서 사람들은 언제나 인력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 많이 하고요. 자. 모티프 작가님 아무튼 조만간 나올 동화책 저희같이 미약한 매체에서라도 좀 홍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가님 성함까지는 아니더라도 필명 네. 작업하신 곧 나올 세상에 나올 동화책 좀 알려주시면 네. 저희가 열심히 홍보할게요. 네. 홍보해드리겠습니다. 홍보하니까 떠오르는데 우리 한번 저스튼 로고 듣고 오시죠. 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튼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웹툰 웹소설은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이번에는 제이슨 본드드드님의 사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범 홍란지 교수님들 반가워 활동 고민 여기에다 짧겠습니다. 여기라는 곳은 바로 그 팍캐스의 댓글 란이었죠. 아 네네. 지금 이건 댓글입니다. 네네. 저는 평생 웹툰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인데요. 평생 직업이 없는 요즘 세상에 물이 오를 대로 오른 웹툰 시장이 언젠가 폭발해서 없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 네. 나이 50에 휴대폰이란 기기가 사라져서 웹툰이 사라지면 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서요. 웹툰의 미래에 대한 생각과 웹툰 시장이 사라져도 만화라는 이 장르가 늙어서도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장르인지 궁금합니다. 네네. 만화를 그리지 못하면 저는 살 수 없는 인간이나 마찬가지라서요. 되게 뜨거우시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네. 어차피 사라질 직업이어도 사라질 때까지 할 생각이지만 작가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웹툰. 웹툰은 영원할까? 네. 웹툰이기 이전에 이 웹툰이라는 어떤 웹이라고 하는 매체를 타고 온 것은 만화죠. 만화. 그렇죠. 네. 만화라고 하는 어떤 글과 그림이 연출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이런 식의 만화라는 형식은 사실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혁명 이후에도 이후에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던 상태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매체를 만나서 책이라는 형태를 만나서 책 안에 넣어지게 됐고 전단지의 형태를 만나서 한 칸의 만화로 보여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웹이라는 곳 그리고 모니터 환경 핸드폰 환경 이런 식의 매체 환경에 맞게 옷을 갈아입고 이름을 새로 용어를 획득했듯이 만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저는 그런 질문을 다시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작을 떼어놓고 생각해보기 매우 힘든 존재인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어떤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까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손으로 뭔가 사부작사부작 창작을 하고 있는 표현의 욕구 예술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 이런 여가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보낼까 하다가 이렇게 인사이트가 나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글과 그림이라는 형식은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 웹툰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인기가 없어지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출판 만화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매우 옛날 것, 오래된 것이라는 의미 좀 옛날에 할아버지 세대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웹툰이라고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런데 이 웹툰이 언젠가 할아버지가 될 수는 있지만 웹툰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되게 공감하는 얘기예요. 시장이 사라지는 것과 그것이 사라지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웹툰 시장은 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요. 웹툰이 망할까? 모르겠어요. 어떤 형식이 발명됐을 때 웹툰이라는 형식이 발명됐을 때 그 파괴력과 매력이 저는 상당히 컸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계속 이것과 똑같은 형태의 시장과 똑같은 형태의 작품들일지 모르겠지만 그 만화의 후손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웹툰 시장은 좀 불안해요, 저. 왜 불안했냐면 저도 좀 많이 불안합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저 예전에 되게 낙관적이었어요. 옛날에 저의 논리는 이거였어요. 만화, 책이 사라질까라는 사람, 누가 걱정을 할 때 전 지구상에 나무가 다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책은 안 사라질 것 같애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출판 시장이 죽는 것과 책이라는 형태가 사라지는 건 별개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만화 같은 경우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웹툰이라는 형식은 강력하기 때문에 해외 다른 나라에서 이미지 전송 속도, 인터넷 속도 이것만 잘 따라와 준다면 결국은 시장은 세계 단계로 넓어질 거다라는 어떤 낙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불법 웹툰 사이트. 그렇죠. 불법 공유 사이트. 최근에 불법으로 유료 웹툰을 막 공유해버리는 사이트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경각심이 아직 안 느끼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만화의 날 토론회 주자가 그거였죠. 네, 맞아요. 지금 이대로면 한국 웹툰 시장에 남아있는 수명은 2년이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2, 3년도 안 갈 거다. 왜냐하면 지금 레진 다음 같은 곳의 뷰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 정도예요? 네, 불법 사이트 트래픽이 다음과 레진을 앞서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우리나라 법제 체계 내에서는 셔타운을 강제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것도 일견 맞는 방향이긴 하죠. 함부로 셔타운 못하는 게 좋은 거지만 좋은 거지만 이 부분에서까지 그 법제 적용이 이루어져야 될까라는 점이 있는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가도 2, 3개월 안에는 문을 닫히기가 좀 어려운 구조예요. 이거 따로 한번 특집하고 싶은데 재미없을까 봐 지금 막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였어요. 웹툰 시장, 불법 시장 때문에 지금 유료 수익을 얻고 있는 작가들의 수입이 실제로 절반으로 줄었어요. 네, 그렇다면요. 월 반이라는 게 여러분 월급 받는 거 반으로 줄어보세요. 못 삽니다. 그럼요. 이게 액수냐 뭐냐에 부관하기 그건 너무나 큰 손실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사가 나갔을 때 거기에 달린 댓글들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네. 최근 몇 년 동안 일련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웹툰 작가라는 직군 자체에 혐오감을 갖게 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젠더 감수성,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나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특정 작가님들의 반응이나 발언 같은 거에 상처를 받은 독자들이 계신 건 제가 알아요. 그것 때문인 건지도 모르고 그거 거기서 시작된 걸 수도 있는데 웹툰 작가들, 독자들 똥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이렇게 해서 망해봐야 정신 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종류의 상처받아서일 수도 있고요. 그 자체로 혐오 정서일 수도 있고 전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 경각심을 넘어서서 쌤통이다 라고 느끼는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걸 보면서 상처도 받지만 되게 무서웠어요. 무섭기도 했고 그거 자체에 대한 고민을 작가들도 독자들도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것과 별개로요. 불법 사이트 왜 웹툰이 왜 불법 사이트 불법 공유가 문제가 되냐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밥그릇뿐 아니라 성인 웹툰을 99% 갖고 와요. 성인 웹툰을 제일 많이 갖고 와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청소년들도 다 볼 수 있게 해가요. 맞아요. 불법 사이트니까. 그분들은요. 성인 웹툰을 통해서 10대들도 무분별하게 볼 수 있게 열어놓고 거기서 오는 트래픽을 이용해서 광고를 달아요. 주로 무슨 광고냐면 불법 도박 광고를 달아요. 그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불법 성인 광고와 도박 광고 같은 것들이 기준 없이 10대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도 같이 껴있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오늘도 제가 SNS에서 봤어요. 신생 웹툰 업체라고 자기들 신생으로 웹툰 좀 서비스하고 싶다고 주인장의 인사가 달려있는 사이트에서 도전만화 만화를 그냥 갖다 올려버렸어요. 아이고 작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저희 새로 였는데 작가님의 도전만화 작품 갖다 올렸습니다. 불쾌하시면 말씀하세요. 내려드릴게요. 정신 나간 거죠. 뭐죠? 이거예요. 내가 너네 집에 들어갔으면 살게. 나 불편하면 얘기해 나갈게. 이거 주거침입이에요. 그러게요. 그게 왜 당당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그거죠. 도전만화나 아마추어 게시판에 있는 작품을 저작권의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공공재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료로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나 갖다 써도 되겠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최근에 이런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웹툰의 미래에 대해 되게 낙관적인 입장이었던 저도 최근에는 굉장히 걱정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저의 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한명한명하게 말하고 싶을 정도예요. 이 상황에 저희를 진짜로 죽이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울어야 되나? 마음은 울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홍란지 박사님의 학자로서의 웹툰의 미래에 대한 소견 너무나 멋졌고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어요. 죄송해요. 방과 후 활동 최초로 홍란지 선생님이 급하게 일이 생기셔서 나가셔야 되는데요. 남은 사연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고민 사연만으로 구성을 할 것 같습니다만 남은 사연들은 제가 혼자서 진짜 혼자서요? 할 건데요.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금부터 녹음되는 부분은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홍란지 선생님의 다양한 리액션을 미리 녹음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오 진짜요? 편집의 마술 제가 편집하는 것도 아니면서 오 피디님 죄송해요. 마치 옆에 홍쌤이 계신 것처럼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안 계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리액션 모음인가요? 리액션 모음 다 녹음해놓고 써야지. 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해요. 천만에요. 제가 자리를 이렇게 떡 뜨게 돼서 아닙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 리액션들을 녹음하겠습니다. 아 진짜에요? 네 아 오랜만이네요. 이 파크시트 녹음을 저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하는 게 그렇구나.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신데요. 그래도 지금 홍란지 선생님의 각종 그 이펙트 이펙트라고 그러죠. 홍 이펙트 어때요? 홍팩트 홍팩트를 녹음해놨어요. 뭐 각종 그 리액션들 있죠. 아 네 이런 거 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제가 편집을 막 하면 마치 둘이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죠? 사실 저 혼자입니다. 다음 사연은요. 해방이다입니다. 교수님들 작가님들 안녕하세요. 매주 웹툰스쿨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해방이다님은 저희 애총자시죠. 그렇죠. 업계에 적을 두었건 아니건 간에 다들 만화는 그리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것저것 보다 보면 만화는 사실 그림만으로 되는 예술일 수 없잖아요. 만화의 구성요소 중에서 특정 부분에 강한 분들이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죠. 글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대사가 좋고 이런 이야기로 미뤄볼 때 만화도 다른 문학 분야처럼 짓고 읽는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어떤가요? 만화를 만들어내는 과정 전부를 그린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라면 약간은 부족하지 않을까 어떤가요? 그리고 본다 그리고 짓고 읽는다 어느 쪽이 적확한 표현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저는 저는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는 코믹북을 리드한다고 얘기를 읽는다라고 읽는 경우가 맞는데 뷰라는 느낌은 좀 안 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표현의 사회적 약속과 관용적 표현이라는 거 다 그렇게 쓰는데 뭐 이거 하나하고 아주 엄밀하고 정확한 의미가 담긴 언어는 뭐냐 어휘는 뭐냐 이 두 가지 기준을 다 갖고 살아야 한다고 보는 편인데요. 저는 좀 동감해요. 만화는 확실히 이야기 매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화를 짓는다 만화를 읽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조금 더 엄밀한 표현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시에 약간 이 표현을 일상적으로 썼을 때는 다른 사람들과 쓰는 어휘가 확 달라지면서 느껴지는 위화감 뭐야 왜 오바해 이런 느낌도 있을까봐 저는 두 가지 입장이 모두 좀 와닿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화를 짓고 만화를 읽는다는 표현 너무 마음에 들고 개인적으로는 좀 써볼까 생각이 드네요. 홍란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도요. 마치 그거 있죠? 영화에 CG 반지의 제 왕교론 거 메이킹 필름 보시면 무슨 드래곤이 나오는 장면인데 사실은 인형에 대고 막 액션하잖아요. 빈 공간에서 막 액션하고 나중에 CG를 해갖고 딱 나온 거 보면 엄청난 엄청난 합성이 돼 있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합성의 끝을 보지 않을까. 옆에 홍란 선생님 계십니다. 계시다고 믿으시고요. 그렇구나. 자 돌베 돌베 작가님도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돌베 작가님은 이번에 오늘의 우리 만화상 다시 한번 거듭 축하드립니다. 네. 저도요. 지금 연재 중이신 작품은 네이버의 계룡선녀전인데요. 상을 받으신 작품은 샌프란시스코 화랑관이었고요. 저희 팟캐스트 청취자분이시기 때문에 더 한층 반갑네요. 고민 사연 보내드립니다. 회사 생활하다가 며툰 작가 생활하니까 출근을 하지 않아서 하루에도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저는 출근하는 거 좋아하고 작업하다가 사람들하고 한마디라도 하고 싶고 점심도 같이 먹으면서 일 얘기도 하고 그런 게 좋았는데 이젠 하루 종일 혼자 작업하려니까 너무 심심해요. 어떡해요. 이젠 동네 커피숍 총각한테 막 찝적대고 싶고 그래서 큰일이네요. 혼자 작업할 때 외로움 어떻게 달랠까요? 돌배 작가님 그날 만나뵙었더니 정말 쾌활하고 사람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인데 아까 전에 모티프 동화 작가님과는 또 약간 다른 성향의 작가님이시죠. 그렇죠. 일단은요. 그날도 저희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데 한 세 문장마다 한 번씩 제가 작가 친구가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외로우시구나. 그런 느낌이 전달됐습니다. 그저 공단님 선생님? 그렇구나. 일단은 돌배 작가님 저도 전공생이 아니다 보니까 데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좀 외로운 기간이 있었는데 운 좋게도 작업실 동료들을 만나서 좀 나아지긴 했으나 이 작업 자체가 이 직업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요즘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검증된 코드가 맞는 동료 작가하고 친구 몇 명하고 행아웃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아웃이라 하면 화면 공유해서 음성으로 얘기하면서 작업하는 거죠. 아니면 예전에는 진짜 옛날에는 네이버폰 이런 거 많이 쓰셨대요. 근데 요즘은 행아웃 많이 쓰고요. 실제로 커피숍에서 마감이 비슷한 분들은 마감 레이드 뛰자고 그래가지고 왜 큰 책상이 있는 그런 커피숍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노트북의 타블렛 아니면 뭐 신티크 컴페니언 이런 이제 쫙 펴가지고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저기 돌베 작가님은 네이버 연재 중이시면 네이버 작가님들을 위한 또 작업실이 용산 쪽에 있거든요. 비밀 작업실인데 제가 자세히 말을 못 드리는데 있습니다. 비밀 작업실이 있어요. 그렇구나. 겉에서 보면 모르는 안에 들어가면 최첨단 거기 가면 이제 거기 가서 작업을 하시면 혼자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이제 밤이 늦어지면 또 오죠. 사람들이 옵니다. 같이 작업하다가 같이 작업 끝내면 맥주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작업 수다 떨면서 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층에서 작업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안마 의자도 있고 좋습니다. 한번 그런데 알아보시면 돌베 작가님 계룡 선여전과 함께 저희 롱터뷰 한번 나오셔야죠. 언젠가 그렇죠. 그때 저희 친구가 되도록 해요. 친구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열어볼 때 뭐 마감했나요? 차나 마실까요? 파티 파티몬을 만들어가지고 돌베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요. 사연이 많이 밀려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드리고 있습니다. 홍란진 선생님의 반응을 듣지 못하시는 지금 이 해방이다 돌베 돌베 이분들께는 좀 죄송하네요. 제가 저 혼자서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라는 지금은 죽어버린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안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장비도 왔겠다. 그렇죠? 이렇게 바로 녹음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조만간에 한번 부활을 시켜볼까라는 헛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갑자기 노래 가사가 떠오르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아 그러셨구나. 꼭 이렇게 연재 준비할 때는 딴 걸 하고 싶어지죠. 그렇죠. 잠깐의 헛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굉장히 오늘 즐거웠고 네 저도요. 홍란진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생각보다 어렵네요. 제가 예전에 혼자 팟캐스트 하던 때는요. 좀 더 차분하게 새벽 2시 느낌으로 이름부터가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잖아요. 혼자서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예쁜 작가의 종밥입니다. 오늘은 어떤 작품을 갖고 왔습니까? 이렇게 ASMR인 척 하면서 했거든요. 보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캐릭터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리액션의 왕 리액션의 왕 홍란진 선생님이 딱 붙었더니 제가 아는 모든 음절마다 웃으세요. 굉장히 보니하니 같은 느낌도 주시고 좋아가지고 거기에 익숙해졌다가 이렇게 가상 홍란지 이펙트를 틀면서 홍란지 박스라고 할까요? 빛바람 불어줘 그냥 공짜로 변하니까 확실히 그간 9년, 10년의 팟캐스터로서의 역사 속에서 제가 되게 많이 변했구나. 스타일이 그렇구나. 아무튼 홍쌤 안 계신 기회를 틈타서 여러 가지 개인의 개인적인 진심을 고백해보자면 제가 그동안 팟캐스트를 되게 여러 번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방송도 바뀌고요. 그러다가 이정범의 웹툰스쿨이 저에게는 약간 의미 있는 변화?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요. 작가들이 재미있어서 좋아서 그냥 노력 봉사를 하려고 마감의 지루함을 이기려고 만나서 했었어요. 그래서 다 친구들이었고 당연히 돈 벌리지도 않고 초대 작가에게 돈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끼리 노는 느낌이었죠. 재미있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 이정범의 웹툰스쿨은 청강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라는 분명한 주최 측이 있다 보니까 예산도 있고 장비도 있어서 예를 들면 김태권, 유승진 작가님 같은 능력자분들을 모시면 당연히 페이도 드리고 물론 이분들에게 드려야 될 양에 비하면 항상 겸솔한 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권혁주 작가님과 거의 9년 동안 같이 팟캐스트를 했는데 요렇게 저렇게 구상하는 맛이 있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분들 홍란진 선생님 같은 분들 만나는 것도 좋고 네 저도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가장 사연이 안 옵니다. 그렇진 않나? 사연 보내주신 분들은 열심히 보내주시죠. 사연도 사연이고 순위나 구독자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느려요. 저 혼자만의 어떤 안타까움일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많이 보내주시고 고사이의 댓글이 하나 달렸네요.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톤에이지 이분 유명하시죠?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정현이라고 합니다. 요즘 지난한 만화작업 중인데 종범 작가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입담이 꽤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에피소드부터 역주행하고 있는데요. 고교 때부터 친구인 이상록 작가의 영원한 빛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많이 반갑네요. 홍란지 교수님의 학문적 해석이 곁들여지니 친구와 친구의 만화가 다시 보이기도 합니다. 항상 색다른 시각을 틔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열심히 해서 부디 롱터뷰나 영업활동에서 소개되길 꿈꿔봅니다. 아 17학번 만학도 와이프가 이종범 교수님 얘기를 종종 하는데 언제 조만간 함께 소주 한잔해요.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석가 작가님이시죠? 석가 스톤에이지 석정현 작가님 제가 진짜 팬이거든요. 한국에서 그림으로 어떤 한 방향으로 끝까지 가버리신 분 중에 한 분이죠. 김정기 선생님 석정현 작가님 청강대의 최호철 선생님 이런 분들이 김기범 작가님 한 분야 한 방향으로 끝까지 끝까지 파고들다가 결국은 어떤 경지까지 가버린 그런 그림 아티스트들이 있죠. 석가 작가님께서 지금 만화작업 중이시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아내분께서 청강대학교 17학번으로 들어오셨죠.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개인적으로 늘 존경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들어주고 계신지 몰랐고요.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듣고 있다고 전달해 주신 것 만으로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듣고 계시는 다른 작가님들께도 알려드릴게요. 말을 좀 하세요. 말을 듣고 있다. 톡을 보내건 댓글을 쓰시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얼마 전에 부천 작업실에 갔더니 페이머스매라다가 우리 드디어 네이버 트롤트랩 연재 시작한 유비 작업실 식구니까 너무 친한 동생이죠. 유비가 지나가면서 잘 듣고 있어. 뭐 아내가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유비야 잘 듣고 있다고 얘기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웹툰과 관련된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혹은 작가님들 동료 작가님들 직접 만났을 때 얼굴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너무 좋고 감사하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댓글로도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생색을 또 내지 않습니까. 우리 팟캐스트는 이런 분들이 듣는다. 이렇게 또 단란척을 하기 위해서 석정현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상록 작가님하고 친구셨군요. 영원한 빛 정말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석가 작가님의 귀신도 되게 기대하고 있었고 하고 있고 아직 계속 해도 될까요? 될까요? 그리고 이제 그 공준호 작가님의 괴물 만화판 얘기도 잠깐 나오지 않았었나요? 아닌가? 제가 헷갈렸나요? 아무튼 그 석정현 작가님의 이미지 워크 아트워크도 너무 좋아하지만 그런 아트워크를 이용한 원고도 항상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언제 한번 소주 한잔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저의 학생이자 작가님의 아내분이자 한 분의 아티스트시기도 합니다. 그림 끝내줍니다. 이분 그분의 이리건 작가님이시죠. 그 이리건 작가님과 함께 소주 한잔 언제나 전 열려있고요. 좋습니다. 롱톱에 한번 나오셔야죠. 나와서 한번 내가 늘 들어왔다 이런 인증 한번 하시고 그림으로 끝을 찍은 사람의 새로운 도전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오늘 이 석가 작가님의 팟빵 댓글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도 방과 후 활동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나 제가 이렇게 표현을 잘 안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작업에 큰 힘이 되고 좋은 친구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만족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댓글이나 메일을 좀 보내주시고 후원까지는 안 바랍니다. 네. 저도요. 저도 이제 언제 작업 들어가면 고통을 함께 나누는 끝없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이 아니겠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언제나 들어주시는 모든 만화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강무라 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웹툰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 스쿨의 고민사연과 방과 후 활동 여덟 번째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웹툰 작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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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